안녕하세요. 리얼리티캠 강찬규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있는 곳은 김포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라베니체 상가입니다. 지금 오늘 약간 황사가 많이 끼는데요. 이번에 김포 라베니체 상가에서 현재 분양 소식이 달려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라베니체 8차 상가 부분이 지금 분양에 게시를 했습니다. 현재 라베니체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수변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변 상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좀 황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많은 여기 인근에 보이시는 아파트 단지 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파트가 2편한 세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또 아파트 단지도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 상가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같은 때는 라베니체 상가 이쪽에 많은 상가 이용객들이 와서 이쪽 상대문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김포 내에서도 입수로가 있는 부분이 특색이 있습니다. 좀 쾌적하고 좀 많은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장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리는 라베니체 상가는 이걸 분양하는 8차 상가는 지금 일단 가격이 좀 저렴해요. 수도권에서 뭐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 가격 부분이 좀 저렴한 게 매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저쪽 보시게 되면 편의점, 백다방도 홍콩반점, 야시장,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지금 쭉쭉 들어와 있습니다. 기포 라베니체 일단 지금 제가 다음 또 동영상에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